휴가 갈게요 강신 주세요 자 딜보다 솔렁디 집중해주세요 출발 준비하실게요 출발이요 1번 출발했어요 자 모장군 약정 자 나가세요 다른분들 조선은 다 나가세요 자 먹이고 기절이에요 슐리님 자 기절 아우 컴퓨터 이러고 디딩해주세요 예 신장군 빨간색 파란색 퍼요 기절 자 됐어요 기절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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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장군 이동공화 스킬 쓰지 마세요 아 묶었네 한별님 그거 있어요? 약점 맞지 마세요 조심 순장군 약점 파란색부터 와요 기둥이 오면 기절 자 지금 기절 이 스킬 잘 쓰면 뭔가 재정하려 저 죽어요 저 먼저 나갈게요 원탱트는 다 죽었네 아 사관님 나와 소린이 나 소린이 나가 소린이 나가 1번부터 출발 준비하실게요 왜 야지 장군 바로 네 자 모 장군 약점 파란색부터 와요 먹이고 기절 먹이고 기절 먹이고 기절 요거 기절 지금 기절 올려주세요 출발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누가 네 순장군 올리시고 순서대로 나오세요 지금 몇 번 바뀌었는데 여기 쪽 집도 해주세요 순장군 올려주세요 나이스 순장군 약점입니다 순장군 약점 순장군 약점 빨간색부터 와요 먹이고 기절 먹이고 기절 먹이고 기절 요거 기절 요거 기절 자 지금 기절 지금 기절 올리시고 나이스 자 윙이 가고 자 이거 바꿔나갑니다 한 명만 한 명만 네 한 명님 먼저 나가시고요 어 킬컷 영희 영희가 안 맞고 나왔구나 영희 바로 나와 영희 나와 영희 나와 버그 버그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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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님 넘어갔어 야하님 넘어갔어 야하님 넘어갔어 야하님 넘어갔어 야하님 나이스 죽겠나 야하님 남겨야 이제 아 야하님 남겨야 이제 순장군은 순장하셔도 되는데 순장군 순장군 방신구발 순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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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 패턴 끝나면 요 패턴 끝나면 묶으세요 자 지금 묶으시고 나이스 자 순장군 약점 분석 리딩해 드릴게요 오케이 10번 부터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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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고 기절 자 지금 기절 순장군 기절 올리시고요 출발이요 됐고 한별님 나가세요 한별님 한별님 저 순수무천 나가시고 자 순수무천 나가세요 잘 precisa .. 출발 성장군 수낭님 나가세요 빠르게 나가고 지금 밀립니다 정오 집중하세요 보국무지가 자 보국무지가 정오 어 재현님 에이씨 잡았다 이때 건막 쓰시면 되는데 재현님 야단님 뒤잡 출렛님 빨리 와야 돼 아아 조심 티렛님 가시고 내가 가들끼가죠? 잠깐만 힐커트만 있는데 지금 아닌데 일단 넘어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야단님 가세요 빨간색부터 먹이고 먹이고 먹이기 때문에 안 크기 쉽다 지금 기절 지금 기절 안 끊겼어 홀리빈 너무 나이스 좋겠어 춘정부 극딜 하세요 춘정부 극딜 강시춘 추발 포리님은 나갈 준비하시고 어디라면서 최정렬이요 그럼 모자군 약점 예방 바로 나갈 준비하시고 어 뭐야 왜준봤지 안 들었나 보다 자 기절 올리시고 모자군 올려주세요 아무 다운이 누구나 음 일단 모자군 일중초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순장군 다 탱은 누가 하냐 황제 오고 있고 황제 오고 있고 자 순장군 약점 한별님 남으세요 한별님 남으세요 한별님 비키님 기절 준비 지금 기절 지금 기절 한별님 기절 기절 올리시고 한본만 더 올려주세요 한본만 더 나이스 됐어 됐어 자 가시고 한별님 가시고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근데 죽겠다 블록킵 밀렸다 가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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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밀렸어 안 밀렸어 토네즈님 나오면 돼 지금 나오면 돼 자 티르님 탱이에요 탱 보시고요 어 오 가운데로 캔노님 와 야 순장군 극딜 순장군 극딜 북질 뭐하네 이거 자 빠지세요 빠지세요 랄라님 혹시 그 결계 없으시죠 순장군 약점 분석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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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쥔님 쥔님 묵는 스킬이 있겠지 야 기절 준비 기절 잠깐 전원 붙으세요 순장군 전원 붙으세요 없어요 저는 붙으세요 저는 순장군 전원 붙으시고 순장군 붙으시고 순장군은 그대로 극딜 끝까지 극딜 순장군 그대로 극딜 랄라님 붙으시고 랄라님 붙으시고 도장군이 딜 안해도 되지 않아요 네 띨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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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준비하세요 순장군 딜 출발일게요 붙어서 딜 붙어서 딜 랄라님 붙으세요 자 전원 다 나가세요 랄라님 붙으셔야 돼 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판빌리님 나가세요 그냥 다 넘어가세요 다 티르님 딜 티르님 딜 순장군 딜 순장군 딜 그냥 순장군 빡딜 순장군 빡딜 순장군 가지마요 이번엔 다 띄워요 다 띄워 집사님도 딜 기절 기절 사관님 오세요 순장군 순장군 그냥 먹여 그냥 먹여 묶는 스킬 이제 3타 끝나면 자 지금 묶으세요 순장군 묶어주세요 사관님 나가지마요 순장군 딜 잡 나이스 자 순장군 약전분석 이것만 성공하면 돼 자 순장군 약전분석 빨간색 포털에 먹이고 성공했네요 물건 먹이고 기절 자 지금 기절 나이스 올리시고 올리시고 나이스 됐다 어 뭐야 됐다 됐다 극딜 극딜 순장군 극딜 순장군 극딜 순장군 극딜 전부다 붙어서 자 레버 안 끝나나 내버 저쪽 가주세요 순장군 덕으로 예 오 저 죽었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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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폭 기절 한분이 극딜 극딜 아니요 돼 아니요 그거 극딜하세요 보장국 그냥 딜하세요 보장국 그냥 딜하세요 도장군도 디라 치고 나이스 포장했어